어 위에는 뭔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쿠션하고 인형들이 있구요 아 여기는 귀엽게 여러 사진들이 이렇게 액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귀엽네요 여기 마그넬 아까 있던 거랑 중복 인데요 중복이니까 딱히 보여지지 않겠습니다 거의 뭐 밑에 있는 겉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편 화장품도 여기는 커다란 모자고 맥슬로 거울 성거울도 있구요 아 발 닦는 팩팩도 있네요 식기세트도 있고 아 귀여워요 이거 다 만듭니다 진짜 자 지금 세일드기라 하니까요 비기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우와 대단합니다 언제 다 만드실까요 아 아 치바도 있어요 팝 건물도 많네요 엄청 큰 머그컵도 있고요 여기는 테이블 맥슬로 테이블 맥슬로도 있고 머그 스파이터 알림캐스로 있습니다 물경도 있고 식기도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긴 엄청 큰 제이지가 있습니다 제이지 아 여기는 여기는 트렁크하고 여러가지 여행에 관련된 게 있네요 테이블, 바비시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몰프고 모자도 있고 우산도 있네요 귀여워요 여긴 툴보가 아이고 복장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인형들이 있고요 아 골프클럽이었군요 골프클럽이었습니다 아 귀엽네요 골프에다가 게임은 되게 귀엽겠어요 여기는 옷도 있어요 우유껍도 있고 옷도 있네요 양말도 귀엽고 우와 스냅백도 있습니다 스냅백 여기 자먹도 있고 그리고 와 라이넌 손을 이용하고 여태가 좋네요 와 신발도 있네요 와 주얼리도 있어요 오 쇼끄러운 게 프롤드랑 다 나와있네요 주얼리도 이렇게 있어요 벌써 혼자 된 것도 있네요 신기한걸요? 다다 모자가 좋습니다 이건 누구도 착쾌해질거에요 아우 귀엽네요 평소보다 블링블링하게 하우스랑 누나 봤던 거를 오 저거 귀엽네요 노오논 지금 귀엽네요 자 방향제도 있고 피규어도 있고 피규어 방향제도 와우 귀여워 귀여워요 이거 되게 착오 귀여워네 프롤드랑 귀여워 방향제도 있습니다 색깔도 있고 허리물도 있고 허리물도 있고 여기는 커다란 인형도 있고요 여기 뷔페이츠레 뒷모습도 있네요 귀엽네요 여기 네오가 이렇게 몰래 찾아보고 있고 여기는 또 하도가 아 귀엽네요. 좋아요. 저기에 머리를 넣고 하는 거군요. 2층은 다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3탄 기다렸어요.